레디해 간다 와 나부터네 고추 어 뭐야 너희 내꺼 따라해 개취 개취 아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잘해 아 이 씨발 놈들아 우와 살았다 어 자 가르침 로봇 롯 롯 롯 롯 롯 롯 롯 롯 롯 와 씨 얘들 겁나 잘한다 남집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확인 확인 자 코카스 나갔고 이거 이렇게 하자 라운드 너무 길어 3라운드 줄여요 아니야 이거 3라운드로 줄 5라운드 5라운드 너무 길어요 그러지 말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점수를 한 방에 한다고요? 어 점수를 한 방에 형 그럼 바로 질 수도 있어요. 조심해요 1,2등만 살리는 거야. 1,2등만 그럼 난 1,2등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 1,2등 한다고요? 어 1,2등만 살리는 식으로 채팅 안 올려도 돼요. 어차피 그거 볼 수가 없어요. 어 채팅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1,2등만 살리는 걸로 어차피 채팅은 시청자분들도 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1,2등만 살리고 나머지 2명은 여기서 나가리로 그리고 최후의 1인에게 주는 거지 내 위에 있건 내 밑에 있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갈게요 갑니다 레디? 아니야 뭐 연습 게임이야 뭐가 머리 달라 이게 낫지 알았어 내가 그럼 비밀번호 니네한테 알려줄 테니까 기다려봐 있어봐 있어봐 그럼 1라운드 식으로 가자 1라운드 게임 끝나는 걸로 오케이 비밀번호 알려줬다 니네한테 방 다시 팔게 라운드를 완전 줄여야겠다 라운드 1라운드로 해야지 어 그럼 되는거 아니야 그럼 내가 더 편하지 시간도 빠르잖아 들어와 딜레이가 상관이 없는게 어차피 처음에 공개가 되잖아요 그 자음으로 그럼 계속 자음이 안바뀌기 때문에 딜레이 있어도 똑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보고요 채팅 나는 진짜 채팅 아예 안봤어 아니 아예 안받는다니까 내 머릿속에 단어가 엄청 많아 내가 시청자들보다 더 똑똑해 맨사 회원이었는데 뭔 소리야 아 소문자로 들어와 소문자로 아 뭐 얼리고 해 아 얼리고 하면 재미없지 여러분들 알았어 얼리고 할게 1라운드니까 라운드 2 1개짜리니까 오케이 얼리고 해줄게 진짜로 어 맨사 회원인데 레디 레디해라 1라운드씩으로 돼있다 어 간다 채팅 얼린다 제가 얼릴게요 어디 걸려 봤지 끝났어 너 끝났어 게임 끝 봐봐 채팅창 풀어 랄프야 봤지 얘들이 채팅창 보고 하는 거야 나는 채팅창 안 봐 어 나가 응 오케이 1라운드로 또 간다 레디해 얼려 얼려 얼리면 내가 유리해 오히려 오케이 전 더 쳤어 나가 어 돋고와 수고 오케이 봤지 자 1대1이야 레디해 창녀는 좀 심했다 나 무서워 레디해 레디 간다 아 아 시발 아프리카 닉네임 알려주세요 쟤 하나 좋아 아아 아프리카 닉네임 뭔지 알아야죠 아프리카 닉네임? 닉네임은 고냥꾼이네 자 이번에 또 갑니다 이번에 또 갑니다 존나 빨리 합니다 자 이번엔 비일부터 바꿔놓고 그 치킨 다 주는 건요 형이 첫 라운드에 죽었을 때 방금은 1대1 상황이었잖아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신 분이 많네요 아 어떤 새끼인데 아 그 새끼는 블랙하면 안될까? 아 걔는 진짜 좌뇌우뇌 어떻게 된 애 아니야? 다준다매란 채팅이 다준다매란 채팅이 또 있었어? 저 미친놈이네 아 나 짜증날래 안 할래 그냥 아 하지마 하지마 아 너무 멍청해 애들이 배틀로얄 방식이라고 몇 번 얘기했어 아 일부러 저러나? 아 왜 저러지? 오케이 자 빨리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100개로 들어오세요 어 맞다 비번 보여줄게 알편 들어와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지킨 고마워 형 응 능지 대결 재밌다 이거 저는 많이 어 소원님 들어와 창사 개잘 되네 이거 당냉이 당냉이 보내줄게요 긴말 응 아까 참가 못했어요 이렇게 쌌는데 당냉이 당냉이도 보내줄 비밀번호 귓말로 보내드립니다 귓말로 보내고 있대 잠깐만 당냉이 씨발 레벨 51인데 귓말 아니 씨발 아니 씨발 아 지훈 자 귓말로 자 귓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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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게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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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당냉이 저 못해요래 미친 이직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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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명 니가 딱 이거야 당냉이야 이 게임 완전 쉬워요 한판해요 이케 고인무라 어? 와 레벨 51짜리가 저렇게 자 쪽지도 보내드릴게요 바니님 많이 확인하세요 50일이면 랭커라는데? 아 50일 저건 족밥이에요 저도 30몇이에요 다 들어온거야? 아직 반인이 만들어왔어요 아 제발 내가 당냉이 연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자리운도 중요해 이거 레디레디 열두시 방향에 있음 나가기 옆에 레벨은 어디갔노? 간다 뜨무뜨하게 쟤 보냈대요? 보냈대 긴 말 다시한번 보내줘 아 이 개새끼들 어딘가 또? 여기 그래 룰 설명 되게 쉽다 코트보다 먼저 죽으면 치킨 없는거야 인정 쪽지로 보낼게요 쪽지로 귓말을 거부해놨나봐 쟤 마지막에는 쟤 버리는게 맞지 않을까? 그냥 하시죠 네 이거 너무 루즈해집니다 네 그냥 할게 네 그냥 하시죠 어 들어왔다 너 맞지? 너 닉 뭐야? 맞지? 뜨면 또 오키 레디 레디 가자 아 닭냉이 다음이다 아이씨 잘가 벌렸으니 박아 강퇴할게요 어 나가 채팅창 풀어야지 랄페 빨빨리 해야돼 그건 진짜 네가 벌렸으니 박아 잘가 자 빨리 레디해 빨리 레디해 그래야 시작한다고 하아 할게 그래 잘가 벌려 해 해 해 해 해 해 닭냉이 잘가 닭냉이 잘가요 빨리 레디해 다들 빨리 레디해 오케이 빠른 게임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가시게 잘가시게 누구였지 방금 코트왕국 코트왕국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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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ntastic acja 아! X됐다! 와! 내 말이요? 뭐 하세요? 아 씨.. 이발.. 팔맛 날렸다. 안 해. 아 잠깐 아이디 다 말해주고 가야지 아이디. 아 씨.. 아프리카 닉네임은 받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닉네임은 받고 가야 될 거 같아요.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아프리카 아이디. 아프리카 아이디. 아프리카 아이디. 아프리카 아이디. 아프리카 아이디. 아프리카 아이디. 5마리 털렸네. 4마리 털린 거지? 아까 한 마리까지 잡쳐서 5마리. 아 그러네. 5마리 털렸네. 12만원? 아 씨.. 잠깐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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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게 형에 맞지요. 105마리. 오.. 코영.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 나가. 이런. 10만원. 야 단가 올리자. 너무 빡세다 이거. 1개 달린게 이해가 안되네. 야 200개로 올리자 단가. 와 너무 빡세다. 이거. 순간 잘못해버리면. 아니야 105. 아니 200개 가. 200개. 200개가 적당하지. 200개로 해. 200개면 치킨값인데 안하지 않을까요? 하지마 그러면. 그게 맞아요. 그만하세요. 아.. 내.. 존나. 욱이 생기네. 그래 하지 말자. 그만해 그만해. 아.. 욱이 생기네. 시발. 아.. 개적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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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만원. 시발. 아.. 텐션 오른다. 재밌다. 저흥이 많으면 11만원입니다. 11만원 날렸어? 네. 요즘 22,000원이니까. X발 같다. 와.. 12만원 날렸어요. 에휴.. 12만원. 지금 너무 괜찮을 것 같아. 이 집 장사 잘 되더만. 공사 당연고. 키우 키우. ㅋㅋ 다음날 fiance. ㅋㅋ 아.. ㅋㅋ 애링. 아.. ㅇ.. ㅋ 그 다음에 또.. 또 내기식으로 하자고? 내기식으로? 200개가 맞아 다들 연대하려면 200개 싸야지 내가 잘해서 인게 아니라 내가 못해서 다 같이 먹는거면 200개정도 가야지 알았어 그럼 1대1로 할거면 100개로 들어와 10 9 8 7 6 100개로 하자 그러면 1대1 들어오세요 백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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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개스님 쪽지로 보낼게요. 알아서 확인하시죠. 쪽지 보낸대. 긴 말이 안 보내지네요. 빨리 안 들어오면 무효룰도 짜자 솔직히. 빨리 안 들어오면 무효룰도 짜자. 포트코리아 망고 채널. 이번 틀렸대요. 비번 틀렸대요. 그 비번으로 다시 봐주세요. 틀렸대요. 이거 해봐봐. 비번 까먹지 바보같이. 내 자리였는데. 오케이. 레디. 와, 채팅을 완료. ugen사님, 둘 다 한 거예요? 한 번 더 했는데요? 한 판씩만 갈까. 음 잘가 풀어 오케이 개이득 1대1대 사람 들어와 다음 다음 들어와 다음 들어와 다음 들어와 아까 그 사람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음 세배 있었고 성배 있었고 서부 있었고 산본 있었고 서방 있었고 빨리 들어와 들어올지 모르네 오케이 참여봤습니다 100개로 1대1 1대1 참여봤습니다 다음 쪽지를 보세요 다음 쪽지 봐봐 오케이 롱루 롱루 내려와 롱루 롱루 오케이 오케이 똥개스 레디 레디해 롱루님 쪽지 보냈어요 몇번 타이밍 6천원 9천원 5천원 한 번 더 도착하면 12천원 2천원 5천원 6천원 아 씨발 년아 너 나가 씹새끼야 아 뭐하세요 형이 아니 기업님 존나 하려 아 씨발 맨날 지내 아 씨발 아니 뭐 왜 하세요 그거를 야 쟤 빼 쟤는 하지마 키워드 얼마나 많은데요 뭔데 그녀 교낫 뭐 그날 그녀 많잖아요 아 씨발 관능 관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알았어 가자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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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하시는 거예요? 얘들 다 빨렸지 지금? 야 200개로 가자 나 너무 힘들다 200개로 사람들이 안 하죠 아니 왜 그렇게 초를 쳐 라이프야 하기도 전에 좀 옆에서 네가 도와줘야지 사람들이 안 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안 하죠 그 돈으로 치킨 사먹지 뭐 하려고 이거 해요 이거를 어렵게 그래? 야 그럼 치킨을 바꾸자 다른 걸로 아니 와 벌써 4만원 날렸네 아 씨발 안 할래 아 오늘 적자방송입니다 개씹 적자방송 했네 아 씨발 안 할래 아 아 와 어 검 키우기 가시죠? 검 키우기 검 키우기 아이오? 네 검 키우기 아이오? 에버 월스 아이오라고 있어요 에버 월스 아이오 시청자들 할 수 있는 거야? 네 할 수 있어요 진짜? 네 재밌겠다 노래하는 코트 나 만들었다 서버는 못 정하지 우와 뭐야 이게 아 죽이면 죽일수록 검이 커지는 거구나 나 몽둥이로 시작했는데 피지컬 게임 피지컬 게임 아우 존나 빡센데 자 점점 범위가 늘어나거든요 우와 저 왕검 쓰는 놈 있다 좀 무지하게 무지막지한 놈들 많은데 오케이 이거를 오케이 레벨업 일단 최소 칼 정도는 들고 해줘야돼 너도 한방 나도 한방인거지 결국은 와 아이고 야 이거 옛날에 서바이벌 프로젝트 서프 느낌 난다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아 와 그냥 오지게 두드러갔네 애들 오오오오오 저저저 몽둥이 쓴 놈 조심 어어 저 자식들이요 뭐하노 야야야야 나도 레벨업 좀 하자 으아 뭐야 이씨발 무슨 토르가 망치 들고 다녀 와 나 한놈이라도 죽여보자 오케이 큰 놈 죽이면 쾌감 쩝니다 이렇게 어이 아니 게임 이상한데 느낌 오케이 오케이 일단 바이킹 상태에서 아이고 아아 짜증나네 하 레벨 몇 가지 있는 거야 에이 와아 저 검 시발 초록색 저거 역시 사람은 골쳐 쓰는게 아니라 아프다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방경을 like 알았어 죽어새끼야 어디서 까불어 어디서 까불어 어디서 어디서 까부러 기다려봐 랩업 좀 해보자 얘들아 오 홀리 파킹 쉣 금방 올라가네 홀리 파킹 쉣 오지마 서로 싸우지 말자 이런 씨발놈이 어딜 덤벼 존만한게 이 새끼가 장난하나 마다 마다 바크도 노르코조노이치 리커쥬코르 리커쥬 리커쥬 아 씨발 아 씨발놈이 개새끼가 야 아 짜증나네 아 씨 지렁이 키우기 30분안에 점수 3만점 이상이 1000개 예 물고기 키우기로 하시죠 한번만 더 해보자 아니 하지말까? 얘들이 싫어하네 네 다른거 할까? 물고기 키우기 링크드렸어요 물고기 키우기 링크로 주지마 검색어로 줘 네 네 립 아이오 시간 삭제된다는데 이거 네 네 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ip 노래하는 코트 플레이 맥 로딩 나는 무슨 물고기 키울까 잠깐만 내가 또 들어맞는 소리가 났는데 방금 미친 새끼야 이게 뭐야 형이 저거 했네요 심의어를 골랐네요 나는 심의어입니다 위로 올라가야 싸울 수 있나 위로 올라가면 죽죠 이거 진화할 수 있어요 골라가지고 오 나 올라갔어 나 됐어 진화할 수 있어요 어 진화 콘트 코트 코트 일로와 이 개새끼야 일로와 이 개새끼야 해보자 이거 이 새끼가 죽어 이 새끼야 오 점점 커지는데 코트 자식 죽을래 이 새끼야 얘 새끼야 나 도망갈거야 아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되는거야 어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되는건데 불빛을 먹어서 세져야 된다고 나 휜둥가리년 고를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머라이프 이소석 뭐라고 해파리도 될 수 있고 진화를 할 수가 있어요 진화 좌클링하면 대신 갈 수 있을 거예요 어 심웨어로 들어가면 안되는구나 아이고 질식사했어 존나 재미없다 다른거 할래 그래 지렁이 하자 지렁이 지렁이 미션 받습니다 지렁이 미션 받습니다 서바이벌 해볼게 서바이벌 서바이벌 도쿄서버 들어오세요 diep.io 렛츠고 지렁이 그만해라 시뻘시끼야 코트 병신이 지금 몇 등이야 야야야 나 죽이지 말아봐 나도 진화할거야 코트 스나이퍼 꺼져 꺼져 콧박이 꺼져 꺼져 씨발남들아 아이 하지 말아봐 하지 말아봐 알라운이랑 두창코트랑 아 가봐 좀만 키우게 아 가바라고 아 재미없다니까 이렇게 하면 게임 끈다 하지 말아봐 두창코트야 하지 말아봐 이 개자식아 하지 말아봐 이 벌레야 아 하지 말아봐 하지 말아라니까 아 하지 말아라니까 투팀 투팀 야 투팀으로 들어와봐 투팀 도쿄 서버 투팀으로 들어오세요 렛츠고 뭐야 왜 파이어 운이 왜 안되지 안 쏴져 너도 안 쏴져는구나 자 투팀 말고 메이즈는 뭐지? 메이즈? 아 메이즈 메이즈가 미루 메이즈 모드 들어오세요 도쿄 서버 메이즈 모드 뚱보 코뚱아 형이 먹게 좀 꺼져라 이 개자식아 씨발라마 코트 사냥꾼 하지 말아봐 내 거야 레벨업 좀 하자 오케이 레벨업 뭐 올릴까 바디 데미지 블렛 스피드 블렛 데미지를 올려야지 블렛 데미지 이거 한방 맞으면 가는 거거든 저 씨발 새끼를 와 오케이 블렛 데미지 블렛 데미지 올리고 재장전? 재장전을 빨리 올리면 엄청 적이 될 것 같은데 그러네 두두두두 이렇게 나가네 야 죽어 개새끼야 죽였어 윤태훈 이리로 와 윤태훈 이리로 와 샤발려나 내 데미 이리로 와 태훈이 이리로 오세요 아이고 잘 죽었어요 우리 태훈이 리로도 좋고요 와 오케이 자 뭘로 갈까 뭘로 가지 뭘로 업그레이드 하지 트윈 스나이퍼 스나이퍼 스나이퍼로 가자 야 근데 여러 명이 다 고르치는 거 아이고 이 시발 개 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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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야 왜 깝쳐 블렛 스피드 잘 죽어 일로와 일로와 코트 주우지도 넌 넌 넌 얘 다음에 죽여줄게 건방진 자식 코코 코코 잡았다 코트 주우지 일로와 니놈의 주우지를 후니항자 후니항자 일로와 후니항자 일로와 후니항자 이 개자식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우 일로우 코트 병신 코트 병신 일로와 코트 병신 일로와 잘 죽었어 잘 죽어 코트 개주지 너 윤태훈 탈레 윤태훈 탈레 야 나한테 죽어주라 윤태훈 탈레야 형한테 죽어주라 일로와 봐봐 코트 개주지 일로와 건방진 새끼가 이놈새끼봐라 요거요거 야야 부딪치지마 시발놈아 부딪치지마 부딪치지마봐 부딪치지마라봐 한 대만 한 대만 몇 대만 더 맞아줘 어 야 너 좀 먹자 너 좀 먹자 저새끼 잡고 오케이 야야야야야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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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새끼가 온다 윤태훈 개주지를 죽여 윤태훈 개주지 좀 죽여줘 윤태훈 개주지 잡았어 형이 잡았어 이건 다이스 오케이 야 이 씨바 코트 코자 일로와 건방진 새끼가 왜 살아 왜 살아야 야 형 좀 죽이지마 시발놈아 개 시발새끼야 아니 시발놈들아 아 좀 아 짜증나네 진짜 저새끼 근데 여기에 호빵이 밖에 없어요 이 채널에 존노욱이 다호복이 다호복이 다현발 발칸포로 갈거야 너네 조금만 기다려 너네 조금만 기다려 다현발 코트 유두직 이리로와 다현반발칸보 맞아보고 싶지 않니 잘가 코트 자지 잘가 코트 자지 코트 자지 코트 자지 잘가야지 모자 깨지 주영돼지 주영돼지 이리로와 주영돼지 어 코트도시 코트도시야 하지마 코트도시야 같이 동맹먹자 어 빠칭코트 잘가 후니항자 이리로와 후니항자야 형한테 죽어줘 기왕이면 형한테 그렇지 땡큐 자 다음 뭘로 갈까 트리플 트리플샷 트리플샷 좋다 단숨에 4등 단숨에 4등 오케이 코트 치지 코트 분신 잘 죽고 노무현 이리로와 노무현 니 뒤에 있어 무현 이리로와 무현아 무현이 오케이 나이스 무현이 고마워 어 고자 고자야 꺼져 이 이 크릴세우 같은 놈아 이 크릴세우 놈아 어 어 야 이 크릴세우야 나 레벨 33이야 얘들아 코트 주지 뭐 저거 2등 저놈 잡아야 돼 사과점 구현이 이 새끼 사과점 고양노잼방 일로와 고양노잼방 일로와 고양노잼방 일로와 고양노잼방 도망가지 말고 야 이 자식아 도와줄거면 시원하게 도와줘야지 아이 권양노잼팡 뭐하냐 저거 개쫄보네 저거 야 권양노잼아 안올거야? 진짜 쫄보 새끼네 아이 좀 도와줘 아 섹스야 야 섹스야 너 뭐 될거라고 생각하냐 저 새끼는 뭐야 아 낚시한 놈들 때문에 되게 느려졌네 아 달리기 너무 느리다 코트브랄 형한테 죽어주면 안돼 한번만 부탁할게 불아라 불아라 형 한번 부탁하면 안돼요 에이 개새끼 아니 뭐 좀 재밌으면 시청자가 맨날 캐리했다 그래 오케이 레벨업 했다 다들 지금 안마 좋아 일루와 다들 힘 모아가지고 나 죽이려고 하나 본데 도와준 놈들이 없어 도와준 놈들이 없어 안마 좋아야 그냥 와라 이 하남자 새끼야 오케이 스윙비르 좋았어 어 여기 서바이브 아니 아니 저기에요 메이즈 메이즈 코트 악마 잘가요 고마워요 보라리 잘가요 아니 언제 레벨업 하는거야 뭐야 코트 사냥꾼 쟤 무섭다 쟤 시발 쟤 스나이퍼 총 가지고 다닌다 배꼽아 형한테 죽어줘 부탁이야 배꼽아 배꼽아 좀 와봐 어차피 너 죽는다고 병신아 그렇지 땡큐 오케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우와 미쳤다 침포침포 일루와 우와 완전 제니아 탄데 가시게 존나 세다 다섯 발짜리 뭔가 약할 것 같아 이게 좋지 뒤에다 쏘고 있다가 한방에 가가지고 일루와 고영빈 일루와 너지 너 랄프지 저 아니에요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우측 상단에 니맹님 봐봐요 사람들 내가 지금 있어 1등이네? 진짜 미친놈이네? 진짜 미친놈이네 나 잡으면 나 잡으면 아 아니야 아니야 또 이런거 하면 안돼 곤양노잼방이 곤양노잼방이 시발 너 일루와 개새끼야 너 아까 되게 거슬렸는데 너 일대일이야 나랑 일루와 일루와 이 새끼야 어딜 튀어 보트바보야 오 저 새끼 대포만 들어왔어 미친놈이네 저거 낙스바를? 곤양노잼방 왜이렇게 깝치지? 옆에서 야 너 한번 해볼래? 자원 겨뤄볼래? 뭐야 너는 얘들아 곤양노잼방 저 새끼 잡아 저 새끼 견제 좀 해야겠다 서버 통치한다 내가 아니 이런 크릴 새우년들이 깝쳐 뒤질래? 아 이 꼬맹이들이 자꾸 까분해 죽고 싶은가? 어? 아니야 뭔가 여기서 더 있을 것 같은데? 초딩 윙떼운 너 자꾸 옆에서 하나 얻어먹어보려고 왜 살아 나랑 해보자 이건가? 나랑 해보자 이건가? 아 근데 얘들이 자꾸 내꺼 따라하네 창의력 없이 곤양노잼방 저 새끼는 도망만 잘 다니고 큰 한방이 없네 조그만 애들 먹고 어떻게든지 커 보려고 난 너같은 애들 진짜 싫어 곤양노잼방아 너 안되겠다 너는 진짜로 죽어야겠다 너 너같은 애들이 진짜 쓰레기야 어? 어느정도 생태계 밸런스를 유지해야지 이 건방진 자식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크저 뭐야 뭐야 이건 뭐야 어? 약자 앞에 약자 약강강약이네 이 새끼 이거 어? 아니 백만점 채우면 뭐 좀 뭔가 진화같은거 하면 안되나? 어마어마한 진화 없을까? 황자 일로와 여기 미쳤다 자원 미쳤다 자원 미쳤어 백만점 채워보자 아 스나이퍼들이 제일 무서워 어어 쟤 뭐야 섹스야 그만해 북만점 채우고 그냥 딱 너 저기 할테니까 꺼져 그냥 쟤는 이속을 안울렸네 보니까 자 백만까지 섹스야 너한테 형한테 죽어주면 안돼? 한번만 부탁할게 섹스야 섹스야 우리 둘 다 오케이 120만점 아니 근데 여기서 더이상의 어떤 그게 없는거야? 이게 지금 만렙이라고? 너무 실망스러운데 진화가 없나봐 에이 진화 없으면 노잼이지 이게 끝이야 코트 브라리 브라리 잡아야겠다 브라리 일로와 일로와 어디서 깝쳐 우리 브라리 딜이 진짜 좋긴하다 사냥꾼 니가 날 어떻게 사냥해? 야 이 게임에 피날레 가자 저기 세시방향으로 다와 세시방향에 세시방향 끝에 내가 있으니까 니들 다 나를 죽여봐 날 죽이면 내기 안해 세시로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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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큰일 날 뻔했다 세시로 오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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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쫄보 새끼들 세시로 와라 그래 200만 찍고 끄자 진화도 없고 재미없네 슈퍼 진화가 있어야지 내가 되게 근데 감이 좋다 트윈 연발포로 해가지고 가장 밸런스 좋고 총알 한발 한발이 강력한 걸로 만들어냈잖아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게임 잘하잖아 인정? 네 윤태은 놈 오 너 꽤나 셌어 피가 없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오는 놈들이 있을 테지만 오 저거 뭐야 한 대 맞았어 어허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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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거 분명히 스나이퍼 스나이퍼일거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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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밥 코트밥 건 아닌 것 같고 오 아아아아아아 코트밥한테 죽었다 니들끼리 재밌게 놀아 음 재밌네 탱크 키우기 또 휴식시간 갖자 우리 휴식 또 시청자 드라이예징 들어갑시다 음 음 몸에 направ대로 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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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용 퀴즈 몇개야? 코스피용 퀴즈 몇개야? 코스피용 퀴즈 몇개 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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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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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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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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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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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al. 안녕. 안녕. 방송이야 정말로 크크크크크 앞머리에 비듬 벌리는 것도 표현해 주세요. 침대에 비듬 벌리는 중 뽀삐 그려주세요 뱀삐 그려주세요 로제하러 부담 dip 로제하러 갈아줍니다 로제하러 갈아줍니다 로제하러 갈아줍니다 로제하러 갈아줍니다 로제하 prospect을 받은 도전 로제하 보며 리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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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만화 작가를 했어야 되는데 웹툰 작가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맞지 그림 존나 잘 그려 개 잘 그리잖아 솔직히 마우스로 해도 이 정도인데 실제 그림은 진짜 작살날텐데 작살날텐데 음 그림 잘 그린다 그림 잘 그린다 개성 개성 그림체도 아니고 맞지 그림체도 아니고 맞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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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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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왜 쓰레기를... 그려서 바라도 살 병진들은 살걸 형? 또 마지막에 가기 전에 스트레스 주려고 그러네. 그러니까봐. 그러니까봐. 렛츠 로우. 렛츠 로우. 렛츠 로우. 같이 오랜만에 FPS 게임하자. 랄프나 나나 할 거 없는데. 렛츠 로우. 렛츠 로우. 응비야. 왜 그래. 미안해. 렛츠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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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다 와 잘 쏜다 발로란트 그 게임 난 별로던데 알프 쳐도 해줘야지 어 스팀 들어오면 얘기해 하이 가이즈 hear my boys let's go let's go let's go i shall stay here smoke 호와 씨벌러 됐다. 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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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형 sorry 조절했다. 조절했다. Do you know? 조절했다. соверш clan parking lot 조차렐이다. 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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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어 이즈 범 웨어 이즈 범 1대1이다 바로 잡았죠? 헤드로 잡았죠? 개질였다 방금 여기에 스나로 딱 바꿔주고 상남자처럼 아아 씨X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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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아아 와 뭐 아 시바 이새끼 아 샷건 들고 있네 미친놈인가 와 샷건 들고 있어버리네 저거 되게 하남자들만 드는 총이거든 오케이 5대4네 이기자 테러리스트 아니 랄프가 음식 준거 다 먹은거야 지금 굿굿굿 에따 내가 듣게 에따 에따 보여줄게 에따 보여준다 에따 오케이 에이롱 뚫었어 고 에이롱 고 에이롱 잡았죠 오 시발 와 지렸다 와 홀리 팍킹 십 어 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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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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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죠? 으아! 파킹 쉣! 곧밥 곧밥봐바오 옛답 한 번 더 보여준다 왜 병신 씨바라 꺼져 가지고 갖고 하지 꺼져 병신아 게임도 뒤지기 못하는 새끼가 화남자새끼들 화남자새끼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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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바 새끼 야 이 개새끼야 아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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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지겠다 뭐하냐 뭐하냐 아 오 굿 팍킹 베리 굿 지금 이 팀에 2등을 하고 있죠 이즈 이즈 마지막 라운드 같은데 마지막 라운드 같은데 바로 잡았죠 아 두 마리 잡았는데 오케이 두 마리 잡고 개피를 냈으니까 개이득이지 오늘 풍 많이 안타졌는데 오래 방송해줘서 고마워 어휴 야 너 왜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하냐 얘가 진심? 완전 이쁘게 말하네 고마워 이겼다 대테리스트 승리 이익 뿌 슬 슬 슬 슬 슬 슬 슬 슬 이겼죠 슬 슬 이즈 파킹 이즈 알파야 그대로 들어오면 돼 0.5기가 남았어요 에? 0.5기가 오케이 나 오줌사고 알지 어 재밌다 오랜만에 하니까 너 배그 깔렸냐? 근데 내가 배그를 지웠어 100m 오우 오우 감도를 너무 낮게 쓰신다 어디야 감도가 너무 낮았어요 아니 왜 안죽노 아니 안죽어요 진짜로 이거로 내가 잡았죠 게임 조선협객전투입니다 게임 이름 물어보시길래 아 카운트 스트라이크 글로벌 어펜시브 파킹 글로벌 어펜시브 갓겜이다 이 말이야 아 오케이 뭐야 아씨 오케이 가자 어? 비에다 설치했다고? 비설? 이 새끼들 벗어 어 잠시만 들어왔다 들어왔다 뒤체계이 뒤체계이 까야 야무지죠 야무지죠 야무지었죠 야무지었죠 어? 칼빵을 놓는다고? 어? 칼빵을 놓는다고? 켜진중입니다 켜진중입니다 아 오케오케 그방드려봐야지 AK-47 존나 가총이죠 AK-47 AK-47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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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고웨이 고웨이 에이 롱 에이 롱 라스트 에이 롱 에이 롱 에이 롱 버그 하남자들이나 쓰는 총을 쓰다니 이 정도만 때려주고 런 런 아 아 어 애들왜 이렇게 잘해? 와 아 랄프 너구나 어? 너 CT네? 카운터 테러리스트 들어갔네 유우 샷압 빠잉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버니야 그거 없어졌어 와 방금 개질었다 방금 헤드라인 쫓는거 봤어? 미쳤다 이거 와 고 플랜티드 고 플랜티드 와 저거 완전 개피인데 피 몇이지 쟤? 와 한 대도 안 맞았다고? 나한테 몇 더 맞았을텐데 와 한 대도 맞췄구나 와 한 대도 맞췄구나 어 와 와 와 P90? 에이 에바지 누굴 하남자로 보고 기간탄 총 쓰는 그런 하남자 아이다잉 난이도 가장 빡센 총 AK-47으로 너희를 킬하게 만들지 말아줘 와 바로 잡았어 세 발로 깔끔했다 어 잘 뚫는데 애들 생각보다 뭐하나 이 빙씨 어 에일롱 에일롱 핏 핏 핏 1 아 유 샤라 업 유 샤라 업 와 코리안 비치 샷다 파카 유 샤라 업 유 샤라 업 하하 왓다 파크 브로 너는 영어에요 왓? 아 유 피니스 이즈 베리 파킹 스몰 피니스 오케이 유 페이스 이즈 베리 파킹 피에스 유 샤라 업 유 샤라 업 까지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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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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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와 파킹 아 랄프한테 죽었네 씨발롱 오오 랄프 저거 랄프야 조선총잡이 랄프야 아 어차피 스나이 있을 것 같아 이거 뚫으려면은 이거 뚫으려면은 비가는게 나을 것 같아 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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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엠포 엠포 좋지 오케이 바로 헤드로 죽여버렸죠? 아 아 저새끼 스나 가지고 있네 아 아 도어에서 아 아 아 아 라이프랑 같은 팀이 되야되는데 원래 아 아 아 아 거 거 거 거 거 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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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be shy let's go let's go jus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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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it get it left one right one go go be clear be clear A shot A shot You shot a fucking noob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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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다저드 이고 뿜 뿜 뿜 뿜 고 고 고 고 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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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헤이 왓아이두잉 와 가스 저 씨박새끼 저거 어어 철옹성이야 철옹성 비 절대 안 뚫릴 거 같이 이게 얘들 엄청 하남자야 스티베이스 있어 쓰레기들 이겼죠 이겼죠 이즈 이즈 이 지레 유 샅다 팍킹 푸싱 나 왜 이렇게? 진짜 중국어? 타이완이 첫 번째! 타이완이 첫 번째! 고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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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비 샤이 왓츠 롱이 류 끝 렛츠고 렛츠고 죽었죠? 개새끼야 렛츠고 금방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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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ㅈㄴ 쓰레기네 개새끼야 아 랄프 개새끼가 아 랄프 ㅈㄴ 야갓네 미친 새키 ㅅㅂ ㅅㅂ ㅅㄴ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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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아이 굿 아 가스 시발련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매치 포인트 와 몇마리를 잡는거야 쟤 존나 하남자총 쓰네 위 위 위 사이트 와 뭔데 씨발 근데 정말 잘하는데 형 아니 얘도 잘하는데 고인물도 개많아 저격인가? 아 트러스 미 트러스 미 에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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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러쉬 러쉬 덤비 샤이 렛츠 고 아 가스 씨발 년아 나가라 개새끼야 야 가스야 나가 개새끼야 아 나랑 친추되있는 새끼네 아 씨발 놈이 나갔다 나이스 이제 저팀의 전력은 확 떨어질것이야 좋았어 점마 개잘았네 야 아 와 6대 7 이거 에반 데 러쉬 러쉬 가자 러쉬 가야 돼 러쉬 러쉬 비 러쉬 비 트러스트 미 트러스트 미 비 러쉬 러쉬 디펜딩 비 디펜딩 비 비 러쉬 러쉬 비 러쉬 비 러쉬 비 러쉬 비 트러스트 미 고 고 바이바이 총 내놔 총 막으려고 빌어시한거야 안가 비응신하 왜가 와 단구 저 새끼도 뭐냐 아 얘 어그스는 놈이구만 아 졌다 이거 졌어 졌어 아 졌다 개새끼들아 아 아 뭔 뭔 딜이야 아 와 졌어 이거 완전히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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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쪼 벤 쩨 어딨어여? 요!! shut up!! ㅇㅇ ㅇㅇ ㅇ ㅇㅇ ㅇㅇ 이제는 어디야? 왜 나야? 나 러시안 이 친구들 왜 너는 중국인? 왜 너는 중국인이에요? 너 러시안이? 네 러시안은? 저씨 도래야 푸틴 ㅇㅇ ㅇㅇ 푸틴은 ㅇㅇㅇ ㅇㅇ 이arat이나 그 ist 이상한 이기적 Yes, 일 foolish 아 sogenanores 쑥iva 버벼 에잇쇼 데잇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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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오케이 집중하자 아 갑니다 갑니다 조심해 랄프야 자 조심해 샷번샷번 미루미루루루눈 어 뭐야 아 아 빗뚫렸어 씨발 년 저거 에이 개새끼 저거 아 아 이번엔 이겨버리자 오케이 한 명 죽였구나 그 새끼 총을 내가 가지고 올게 개총 먹었다 나이스 쉐어라 파킹 누브 트리플 에이 머더 파크 유 유 유 나 마이 프랜 범 드롭 범 드롭 범 드롭 라스트 티베이스 아 씨발 년 진짜 아 당구 개새끼야 와 존나 야갔다 진짜 비가 아무도 없는데요 비 비 비 비 출발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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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뭔데 와 이 새끼들 와 잘하네 와 왜 이렇게 잘하냐 애들 4대스 했어 저도 잘했습니다 한 마리를 못 잡았네 얘네들 뭐냐 야 안 잡고 뭐해 당부 이 새끼 잘 걸렸다 당부 이 새끼 잘 걸렸다 고마워 병원 뺀 칩 열 오케 에이 케이 B두명 오케이 확인 확인 B B B B B B사이 B사이 오케이 어디설이야? B설이에요 B설 글러면 옵니다 왼쪽 와아 와아 shut up fucking man 아 하지마 씨바라 에이 다 털렸어 에이 다 털렸어 에이 백업 에이 백업 아 안돼 잡았어 나이스 오른쪽에 한 명 갔어 이거 밤 아니에요 아이고 씨끼 뚫어주세요 뚫어주세요 아 뒤뒤뒤 아 당부 이 개사이키야 봄이네 우와 뭔데 아 당부 이 새끼 방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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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내가봐도 방풀 방풀 融 흥믹 웅 렛츠고 와 한방에 잡았어 한방에 봤어? 개질었다 오케이 와 여기서 방금 여러분들 이게 땅 쏜거 한방에 잡았어 대가리 지렸다 아주 지려버렸어 와 AAA 대가리 한방에 뚫어버렸다 근데 첫발 개시원했다 언덕에서 대가리 킹 원래 성남자들은 러쉬를 즐겨 하는 편이죠 어 야 아 와 근데 우리 지금 5대2로 개떡빨리고 있어 너무 잘해 얘들이 오 골든 리테이프로 좋았다 헬로우 굿 다가가 되어버렸다 처음에 너무 잘한다 흐흐흐흐흐 깜짝쒓 아 뭐 막 어디 저 어디 인포 어디 이 멈fest 으 으 우리 왜 당신이 독식이냐? 짜증나 favor 난 완전히 짜증나 너 싫어해 넌 싫어해..차오니마 너 싫어해..파큐 넌 싫어..파큐 차오니마 와우 좋았다 좋았다 샷 좋았다 여러분들 인정? 저 새끼 관통샷 맞아가지고 존나 아플거야 개피매겨놨어 개피 넌 걸리면 뒤지는거야 방금 또 죽였어 걸리면 가는거야 걸리면 가는거야 개새끼들아 범 드롭 범 드롭 에이롱 에이돌 아 이걸 왜 못잡아 뭐해 얘네 병신새끼들 라스트 어딨어 랄프야 라스트 그 무난해 무난해 너무 무난해 있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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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헐 아 제발 지금 개 내부에 졌어요 이거 아니 개 내부를 왜 아니 뭐해 병신새끼야 와우 굿 베디 파킹 굿 굿 굿 굿 소 굿 이즈 이즈 시아랍 차이니즈 아 말하기도 안한텐데 말하기 전에 입을 막는거지 말하기 전에 입을 막는거지 아니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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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 아 아 아 아 아 시트에 비... 시트 베이스야? 아 넥게이브 존나 시끄럽네 개새끼. 아 씨X. 야 어디서 죽었어? 비즈 비즈 비즈. 미드 롱 오른쪽 박스에 있어요. 아 미드 롱. 따비에 따봤다. 미드 2명. 2중. 둘 다 따비에 둘 다. 확인. 슛 3명. 슛 3명 옵니다. 셧 셧 셧! 슛 2명. 슛 3명 다 옵니다. 하나 둘 셋. 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다 들어왔어 쒀댔다. 아 씨X. 아 씨X. 아 씨X. 아 씨X. 아 씨X. 아 씨X. 아. 아우 개짜증나. 완전히 씨바 새끼네 저거. 아우 개짜증나! 어 효진이자 했음. 사위易스테이잉. I hate fucking Chinese You sabi saonima Fucking Xi Jinping Fucking Xi Jinping asshole Xi Jinping asshole Xi Jinping asshole 와 권총으로 두 마리 잡았어 미쳤다 샷발 돌았다 샷발 돌았어 여러분 봤어? 샷 Eyaking 와 C**** 와아 지렸다 3마리 잡았다 I hate 중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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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중국인들 시진핑야소 중국어로 중국어로 사피 시진핑 차오니마 오 마이갓 마오쩌둥 차오니마 차피 타이완 넘버원 야 타이완 넘버원 바로 참경해버렸죠 바로 참경해버렸죠 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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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어로마 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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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걸로? 어떡해요? 약 한 번遍 약 한 번씩 ㅎㅎ 어떡해 어디다 가나? 릴베베베 아주 릴베베 에이 에이! 기미 더 건! 왓슬롱이 류! 와아! 이걸 잡았다 와, 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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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드롭 범 드롭 미드! 고고! 케어풀 케어풀! 미드 오케이 미드 오케이 터넬! 터넬! 아, 잡았다 잡았다 저새끼 한국인인데? 굿샷 진짜 많은데 한국인 굿샷 한거 보면 무조건 한국이네 굿샷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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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키우우우우우우 요 머더 파커 sauc 요 피넛 이자 베리 파킹 스몰 피넛 오케이? 요 마드 이자이 마이 마드 오케이? 뤴이 более 브라더? 엉케이 예스 예스 미친 새끼 내 큰 자리는 아드타이커 폴리쉐 enemy enemy where is enemy you are my enemy 와우 공격 들어가봐 랄프야 들어가봐 없어? 예 없습니다 클리어 클리어 와우 에이 에이 고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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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굿샷 욲 랄프게Ų을 올려줘 오케 겟 재나면 내소 人 비기 누 F**king NOOB 저 새끼들 완전 그거 하고 있어 지금 완전 캠핑하고 있어 캠핑 A샷 에이샷 에이샷 에이쉿. 하자! 에이쉿 meio 쪼 civilian 에이도너스 에이도너스 알았어 정용해봐 집중하게 굿 잡았어 BOOMDROP BOOMDROP 아씨 A-SHOT BOOMDROP 뭐하는거지? 아 그냥 솔직히 반만 지키면돼 원핏! 원핏! 아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병신새끼 매치포인트인데 개자식들 아 병신들이야 일부러 일어나? 두번 깔끔하게 잡으면 될텐데 잡아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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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잡아야지 야 설치한다 설치한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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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비웅신새끼 비웅신새끼 한국은 맞아 아 이 새끼 F1 F1 아 씨 비웅신새끼 이거 젖 박았다 총 좀 주라고 총 좀 돈이 없다 아 젖 박았어 이거 완전히 아 씨 아 이겨야 될 거 아이가 총이 없어요 총이 이거 막살해 누가 세이브도 하고 그래야지 어 범 드롭 범 드롭 아 아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와 이게 망했다 이거 망했어 망했어 아 병신새끼들 아 병신새끼들 포탄이 여기 있는데 아 아 뭐야 이거 시발 야 야 이 시발 진짜 뭐야 비즈 유시 셧업 셧업 파킹 비치 아 개 아 이 등신새끼들 나가줘봐 이 새끼들 아 시발새끼다 아 그 자꺼 아 개 같은 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지막 게임 방송 재밌지 않았어 여러분들 오랜만에 보는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러블 아펜시브 가께요 공공공 채우고 가자 14,000개 그 채우고 갑시다 아 그거 채울 수 있잖아요 에 아 그거 좀 채웁시다 에 공공공 채우고 가자 응 방송 6시간보다 이 방금 했던 1시간이 더 알찼다고?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 공공공 채우고 갑시다 공공공 채우고 갑시다 공공공 채우고 갑시다 79개만 쏘면 됩니다 공공공 채우고 갑시다 어때요? 공공공 채우고 갑시다 공공공 채우고 갑시다 공공공 점구고 갑시다 슈우엑 수고했어 슈울 갈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매윙 저녁에 봅시다 매윙 레이첼님 오시기 감사합니다 갈게요